너가 마지막이니? 편하게 얘기하면 돼. 시즈포가 예비 멤버가 너희에게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 모르는 걸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어?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니까 일단 우선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데뷔를 위해서 실력도 쌓아가야 하고 그래서 일단 결과는 생각 안하고 일단 과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생각하고 안 불안했어? 불안하기도 하죠. 불안한데 뭐가 제일 불안해? 아무래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. 결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는 선에 혼자 떠있는 다음주부터 이제 원우가 준비한 각 파트, 각 분야들을 손가락받기 시작할거야. 네. 원우가 가장 자신있는 분야는 어떠신가요? 어 일단 제가 작사 쪽으로 추천을 좀 많이 받다보니까 네? 작사인데 그래서 작사를 이용한 랩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게 가장 좋습니까? 네. 그쪽이 아마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제일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즌4때는 모든 멤버들이 굉장히 구조해지게 됐어 네. 제가 오늘의 라이벌인 것 같아요. 저요? 어 다죠. 딱 한 명 콕 찍을 수 없는게 누가 언제 갑자기 시력이 뛰어나질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갑자기 연습을 덜해서 그런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콕 찍어 말할 수는 없을까 현재 원한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야? 맞아요? 음 요즘에 그렇게 막 걱정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. 예를 들어 실력이 안된다거나 음 그 부분은 열심히 하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이렇게 걱정 하면서까지 이제 막 마음을 졸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자, 처음 방문을 시작했을 때도 했지만 네. 시즌4에 대한 각오 드디어 시작한 시즌4에 대한 각오 아 시즌4때는 조금 더 시즌1, 2, 3 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인사 부탁할게. 이제 투표 다음주부터 평가가 시작되면 팬들의 투표도 같이 시작이 될거야. 이제 전원으로 어필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의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. 네. 시청자들에게 원우도 어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 부탁할게. 네. 원우입니다. 네. 저희가 11월 23일에 라이프 세븐틴 공연이 한 번 더 있어요. 네. 이번 공연에는 제가 이번 세븐틴TV를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무대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테니 많은 기대와 많은 기대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